오, 피해! 이거 알아요? 물고기를 못 잡아요! 손으로 못 잡는데요? 이건 물고기 아니라 나 잡을 수 있어! 첫 주꾸미 300개요!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여자예요! 오, 왔어! 오, 왔어! 전화줄게, 전화줄게! 너무 얘가 날 쳐다봐! 피해! 왜 피해! 왜 피해! 왜 피해! 느낌 안 달지? 잡았잖아! 내가 느낌 안 달잖아! 잡았어요! 난리난리났어 어떡해요! 형님들 여기 와서 낚시!